그래서 작년 봄 시즌에도 너무너무 세일 없이 잘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서 이번 시즌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원단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원래 1, 2만원 가격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최저가 찬스 가격 올리지 않고 오히려 다운시켜드릴 최신 상품의 톡톡해진 원단을 그렇게 만나보시는 찬스라서 원단의 질감이 너무 달라요. 그럼요. 디자인은 최신 디자인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부들부들 미끌미끌 훨씬 더 톡톡해졌습니다. 세탁을 자주 하셔도 보들보들한 느낌이 너무 좋으실 거고 닫자마자 몸에 겉도는 게 아니라 싹 부끄러지는 듯한 그런 실키한 느낌마저도 이 실키한 게 되게 왜 복숭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살짝 말리면 보들보들 보송보송 까끗한 건 없어지고 그 느낌만 남잖아요. 그게 훨씬 보드롭게. 근데 세탁해보시면 완전 원단이 업그레이드돼서 이런 질감이 변함없게 톡톡하게 되어 있고 끝까지 솜 꽉 찬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에어룸이 여기까지 있게 한 부자재, 이 솜의 퀄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단만 좋은 게 아니라 솜까지도 신경 쓰는 브랜드가 바로 에어룸이에요. 아예 페스츄리 솜, 굉장히 비싼 솜을 아예 순전자로 사용하다 보니까 귀뚱이까지 그냥 꽉 들어차서 따뜻하게 변형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오늘 아예 손까지 다 이것도 점프 킬팅으로, 백화점 킬팅으로 해놓은 이 차려 미불 사양에다가 세상에. 패드가 아니고요. 에어룸은 토퍼도 따로 방송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에어룸의 토퍼를 지금 보세요. 뒷지랑 맞추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렇죠. 디자인의 토퍼를 고객님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굉장히 소물려 빵빵하게 잘라서 최대한 6cm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 패드처럼 활용하시기 좋아요. 가지고 계신 거 위에 싹 쓰기도 좋아요. 벽을 다 세워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벽 다 세우고 파이핑 처리, 미끄럼 방지 이것까지. 이게 구성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서두에도 보여드렸지만 같은 원단에 커버를 드려요. 이거 고객님 저희가 모양으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트리스 커버. 높이도 40cm까지 되니까. 우리의 매트리스는 스윗 매트리스인데 충분히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대박이죠. 아니 토퍼를 패드가 아닌 토퍼 구성으로 가는 것도 놀라워요. 그렇죠? 거기에 베개 커버 갑니다. 너무 예쁘게 역시 양면 연출 가능한 이 톡톡해진 훨씬 업그레이드된 원단으로. 근데 오늘 선물로 매트리스 커버 드렸죠? 근데 처음으로 경품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정말 조금. 저희 모바일로 지금 주문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모바일로 바로 포토 상품평, 사진과 함께 있는 상품평. 그렇게만 올려주셔도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경추베개솜 두 개를. 그렇죠. 두 개를 다 드릴 겁니다. 그냥 베개솜이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조금 커버는 많은데 마땅한 게 없었다. 경추베개솜이에요. 이렇게 쏙 들어가서. 정말 짱짱하게 잘 만든 경추베개솜을 그냥 예쁘게 사진 한 장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 고객님께 다 드리는 시간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400억 돌파 특집 방송. 고객님 성원에 진짜 이 정도면 다 파는 거 맞죠?